조마문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마문입니다 나루토 게임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의 인사와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ppt로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나루토 게임이 아니라 나루티민스톰이죠 타이틀은요 여러가지 캐릭터 전격 분석 해부 코너에서 많은 조회수를 보유를 성과를 냈는데 나루토 시리즈도 많은 조회수를 냈고요 특히나 또 밤가이 영상도 많은 조회수를 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했던 코너를 정말 즐겨서 시청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랭게임 등 다양한 야심차게 조마문이 제가 준비했던 나루토 스톰퍼 하이라이트 영상 33편 중에 3편 착분놈 오비토 그리고 최후의 일전 특히 밤가이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냈습니다 스토리 모드도 1편은 조회수가 2만명 넘게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6천명 가까이 안정권이 조회수를 시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유튜브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유튜브 성장과 함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장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자 보시면 나루토 영상들은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공략하고 있는 엑스컴2 외계인 집략 식민지 지구를 구하라 어 이건 이제 비디오 게임 공략 방송이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운영함에 있어서 조마무나면 비디오 게임 공략 유튜브라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조마무는 나루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비디오 게임 영상에는 오히려 나루토를 많이 올림으로써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제가 나루토를 올리지 않았다면 조회수가 높을만한 영상들도 상당히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도 나루토에 이제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루토 쪽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엑스컴2 같은 경우에는 1편이 유튜브는 다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시청시간이 3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시청시간이 7분은 제가 나왔었는데 3분이에요 3분으로 줄어들여 버렸어요 원래 평균 시청시간이 7분이면 점수로 시험 점수로 치면 80점 이상입니다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끌어내려고 항상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안정권을 만들어 놨는데 나루토를 올리면서 많이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4일동안 올려놔서 그렇지 지금도 뭐 지금 엑스컴 영상 오늘도 추가로 올렸는데 보면 뭐 조회수 10명 50명이네요 구독자가 2만 8천명이 넘었는데 말이죠 이정도면 거의 유튜브가 3천명 정도 되는 유튜브하고 봤을 때 비등하거나 제가 살짝 밀릴 겁니다 유튜브를 제가 3년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루토는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는 거는 감사드리지만 어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제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 진짜 조금 알아주시고 어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8천명까지는 그래요 나루토가 공략 방송 보다는 많았어요 어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루토로 어 이제 유튜브가 좀 많이 어 많이까지는 아니죠 만명까지는 안되니까요 어 어느정도 자리는 잡았었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어 이제 8천명에서 제가 어느정도 이제 나루토를 끊었어요 왜냐면 나루토를 유튜브를 올렸을 때는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나루토를 보시는 분들은 공략 방송을 보질 않더라구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제 어 근처에 이제 저도 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송을 같이 하시는 bj분들 다음팟으로 치면 pd분들을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유튜브를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걸 이제 기반과 발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이제 접근성이 높은 컨텐츠를 시도하면서 함께 자신이 이제 반반 정도 접근성 컨텐츠와 그리고 또 어 bj와 이렇게 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 영상을 진행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함께 나루토와 그리고 또 제가 어느정도 컨텐츠와 비등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략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독자는 오르는데 공략 방송은 보시지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대로 나루토를 가면 오히려 유튜브에도 많은 안좋은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되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 드리고 이 부분을 또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천명이 넘어가면서는 제가 생각이 달라져서 2만 6천명이 될 때까지 공략 방송만 올렸어요 사실 나루토는 거의 아마 올린 적이 없을 거에요 1년 넘게 뭐 해봤자 리그 한두개 가끔 하나 올리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공략 방송 이제 유튜브로 많이 자리를 잡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에요 워낙 조만문하면 나루토라는 이미지가 강할텐데 보시면은 툼레이더 영상이에요 제가 어 유튜브 정말 힘들 때 유튜브를 이렇게 나루토로 키워서 공략 방송 안 봤을 때 정말 진짜 썸네이터 열심히 만들고 제가 독학하고 영상 편집하고 보면 다 20분대 영상이 다 없어요 20분으로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제가 다 편집을 했단 말이죠 거의 밤을 새고 공략 방송 편집하고 조금이라도 구독자 올리고 조금이라도 어 유튜브 좀 이제 비디오 게임 유튜브로 알려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조회수가 4천명이 넘어요 어 1,500명 1,000명 이게 제가 유튜브 메인이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유튜브 굉장히 뭐 구독자 뭐 10만명 내시는 분도 있고 뭐 7만명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셨었는데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해서 많은 조회수를 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6 시즈도 뭐 굉장히 상당한 조회수죠 나루토와 봤을때도 상당한 조회수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국산 공포게임 뭐 이런 식으로 코마도 상당한 또 조회수를 냈고 엔딩 같은 경우는 아마 조회수 만 명이 넘을 거에요 어세신 크리드도 그렇구요 또 다잉 라이트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4,000명 1,800명 1,200명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뭐 GTA 영상들도 조회수를 좀 많이 어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메탈 기어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조회수 6,000명 넘게 뭐 이렇게 시청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또한 어 제가 주라기 월드 공룡 생존 게임이라 그래서 아크도 조회수가 48,000명 이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에요 조마무나면 나루토라 생각하실텐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 많은 영상은 공략 방송에서 나왔던 어 공략 방송이라 그럴까요 비디오 게임 생존 게임에서 나왔던 공룡 메가론 진화론 이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18만명이 넘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어 이런 나루토를 올리는 나루토만 올리는게 아니라 이번에 나루토 스톰퍼 하이라이트 영상 만든 것처럼 진짜 제가 노력을 해서 공월 유산 스타트 했을 때 어 영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무비 전편 영상 1편부터 뭐 18편 넘게 만들었어요 30편 넘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많이 그동안 유튜브를 만들어 냈었어요 어 보면 하이라이트 레전드 영상도 어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고 자막 영상 편지 모음 또 공포 게임 이런거 모르셨죠 나루토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어 비디오 게임 전문 유튜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10균 리뷰 이런것도 좀 많이 해봤었고 어 무려 조많은 유튜브 채널의 총 동영상이 3440개입니다 이 중에 사실 나루토 영상은 400개도 안될거에요 아마 제가 알기론 대봤자 400개 정도 될까 그럴건데 어 이렇게 많은 영상을 사실 많이 올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유튜브는 조많은의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이라 생각해요 비디오 게임 안에 나루티미스톰이라는 게임이 있는거죠 나루토 게임이 있는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루티미스톰이라는 게임이 있는겁니다 그쵸 그게 비디오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거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냥 나루토 안에 조많은이 있다라는거에요 조많은 유튜브도 아니죠 사실 조많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거 자체가 유튜버 분들께 대한 안타까움과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제 나루토를 올리면서 어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이제 안보셨던 분들이 어 조많은이 나루토 올리네 이제 한번 봐야겠다 어 이러셨던 분들이 상당할거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뭐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것도 전혀 모르시죠 어 얘가 언제 이런 영상을 올렸지 이런것도 전혀 모르실거에요 오히려 지금 현재 리플이 어떠냐면요 다른 영상을 올리면은 제가 나루토를 올려라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사실 그렇게 썩 반가워하진 않고 오히려 어 조금 어 이탈하는 경우도 지금 많아요 너무 지금 나루토 유튜브가 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봐주시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눠서 봐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참 이게 어렵죠 어 하루하루 공략방송 올리면서 모은 유튜버 분들이 나루토 영상에 또 집중하거나 혹은 또 원래 또 이탈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루토를 제가 안올려서 안보셨던 분들이 이제 나루토를 또 보시거나 또 이제 내가 나루토를 해서 그동안 모으셨던 분들 유튜브를 또 이제 안보시거나 이게 완전히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공략 비디오 게임 영상 편집 영상으로 노력했던게 3년 전후로 결과적으로 돌아가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왜 나루토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루토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컨텐츠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영원한 컨텐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마문의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존의 유튜브 지금 공략 게임들이 조회수가 너무 안나오고 정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루토 게임 영상과 이제 추가적으로 비디오 게임 영상을 동시 재개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루토 게임 영상도 보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게임 영상도 동시 재개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루토를 어 이제 본과 동시에 비디오 게임 영상을 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루티미스톰이 비디오 게임이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시청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골라 빼먹는 나루토 보고 티기 나보티족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사실 지금 유튜브 영상들 보면요 나루토 영상 하나 올라가고 비디오 게임 영상 수수수수수수수 올라갈 거예요 최근 업로드 업로드된 동영상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바로 위에 있어요 그게 재생 목록이 제가 계속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절대 조회수가 안올라요 원래 올렸었던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회수만큼 안오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나루토 영상만 너무 오르고 있어요 어 이게 조마무는 나루토고 적은 인원이 아닌 분들이 비디오 게임 공략 유튜브를 생각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게임 공략을 진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예 안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악플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튜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죠 뭐 유튜브에 악영향을 주는 리플들을 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집어왔어요 많이 지웠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새 앞으로 하루에 50개 정도 지워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루에 심할 때는 80개 정도 지우는 것 같아요 70개 세보진 않았지만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면 감이 오거든요 제가 댓글을 많이 다하니까 일단은 뭐 조마음은 가만히 봐라 네 이런 댓글 아가리를 좀 닥쳐라 제대로 말하면 아가리를 좀 닥치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듣기 존나 싫어할 것 같은데 할 거예요 진짜 방해된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제 유튜브에 찾아와서 방송에서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는 뭐 이제 뭐 카페 뭐 이런 뭐 어디 뭐 사이트 이런 회원분들이 오셔서 부모 욕설을 한꺼번에 쫓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부모 욕설 해놨길래 리플이 또 추가 리플이 달려서 봤는데 저는 저를 디펜 해줬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같이 욕을 이렇게 몇십 명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어디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아이디를 돌려서 싫어요 200명을 정확히 말하면 180명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키움에 있어서 비디오 게임 유튜브로 지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확실히 구독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하루를 올리면 하루가 메인에 떠있고 그 다음날 내려가요 근데 그 이상이 하루 이상 뜨려면 좋아요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홍보를 많이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 진짜 유튜브를 운영을 못하게끔 만드는 짓들을 정말 많이 방해를 정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따 뒤에 뒤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는 D팬이 없는 유튜브예요 사실 애청자가 상당히 적은 유튜브죠 골고루 일단 영상을 안 봐주시니까 그게 가장 큰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유튜브를 맨날 밤새고 성장하려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현재 유튜브를 운영을 불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루토와 함께 유튜브가 이제 성장하고 있긴 한데 이게 유튜브 성장과 우려가 아니라 유튜브 성장과 불가해 운영불가해요 사실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조만문 비디오 게임 채널 유튜브는 애청자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우 지금 애청자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앞서서 얘기를 많이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 진짜 여러분들께서 나루토 게임 정말 열심히 봐주시잖아요 그건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조만문 유튜브를 나루토라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린 영상이 3400개 중에 나루토는 정말 어 한 300-400개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진짜 골고루 영상을 진짜 봐주신다면 이제 비디오 게임 영상도 이제 뭐 뭐 한 10편 이렇게 올려놨다 그러면 천명씩만 봐주시고 이러시면 저는 사실 앞으로 정말 나루토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여러분들 정말 나루토 게임 영상 많이 올리고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시 뭐 지나치면 안되겠지만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루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루토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시겠죠 어 물론 이런 악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라고 재미있게 뭐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루토를 보고 싶어하시고 저도 나루토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영상 올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현재 어떠냐면요 사실 현재 보시면 음 영상을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면 내지 롱리 텐텐 이 영상을 지금 비공개를 5일 전에 올려두고 비공개를 해놨어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유튜브가 지금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비디오 게임 조회수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나루토 올리면서 너무 심각해서 진짜 유튜브 메인에 뜨지를 못해서 신규 방문자용에 제가 이 게임을 1편을 올려놨어요 원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걸 올리는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 소개 영상 이런걸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채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구독자 28,635명 28,635명 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저희 그 클럽원 중에 한번 이제 개봉원님을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회수 보세요 3,000명 2,000명 1,800명 다 이렇게 올라가죠 구독자 2만 1,000명이세요 저는 몇 명 2만 8,000명 네네 뭐 사실 제가 저희 보거형님보다는 방송을 재미없게 하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저도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힘겹게 만들어놨던 유튜브 그동안의 이런 비디오 게임 영상들을 위해서 나루토를 올릴수가 없게 돼버리는거죠 어 왜냐면 기존에 지금 비디오 게임 영상에는 반대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어느정도 지금 조회수가 나왔었어요 보면은 저도 조회수가 상당히 나왔던 유튜브에요 어느정도는 어 많지는 않았지만은 뭐 천명 뭐 500명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는 조마문 유튜브를 이제 나루토 유튜브라고 이제 그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조마문의 비디오 게임 안에 유튜브 채널이 아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 안에 나루티미스톰이 존재하고 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요 음 뒤쪽으로 다시 가서 적은 내용을 보자면 조마문 비디오 게임 채널 유튜브가 애청자가 많이 생기길 정말 바랍니다 어 다양한 영상을 좀 골고루 시청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제가 비디오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만 알고 비디오 게임 영상들을 골고루만 시청해 주시면 저도 정말 앞으로 나루토 영상을 한 1년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년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 보고 싶으시잖아요 예 제가 노력 안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 정말 걱정 없이 유튜브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사실 오전 4시 53분이에요 그리고 뭐 썸네일도 항상 제가 이렇게 다 만들고 편집 영상 만들고 뭐 또 공략 방송 영상들도 편집하고 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많이 재미보다는 노력형이죠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진짜 골고루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뭐 초심을 잃거나 그런 건 진짜 없거든요 음 그런 건 정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루토를 앞으로는 조만문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조만문의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이 어 좀 활성화 많이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골고루 좀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악플에 뭐 악플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견뎌야 되는 부분이라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정상적인 유튜브 운영이 지금 불가능해요 이런 거 전혀 뭐 디펜쳐 주시는 분들도 없고 거의 어 이제는 좀 다양한 영상 골고루 좀 시청을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봤는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보시면 나루토 영상 말고도 다양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썸네일 들이 많아요 어 밑에 보면 엑스컴 영상도 있죠 어 이런 이제 앞으로 좀 조만문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좀 골고루만 정말 시청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이 하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상품 이벤트라든지 저 정말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어떤 영상이 많이 봤고 어떤 비디오 게임 영상이 뭐 많고 뭐 그런 것들 뭐 이번 달에는 베스트 영상 이런 것도 유튜브 사실 2만명만 넘어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3만명이 다 돼가요 근데 이런걸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런거라면 아가리를 좀 닥치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뭘 하지 못하는거에요 진짜 어 너무 답답해요 진짜 좀 유튜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뭐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어 많은 또 이벤트 같은 거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들 뭐 저도 뭐 일주일마다 조만 보니 뭐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사실 올리고 싶고 유튜브 채널 좀 크면 저도 뭐 캔방도 뭐 자주 하고 싶고 뭐 제가 뭐 키우는 애완동물 있으면 애완동물 이야기도 같이 올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제 유튜브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사는 이야기 올리면 나루토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댓글이 다닐거에요 그래서 하 또 나루토로 올리면 아가리를 다물라고 분명히 리플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제 비디오 게임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어느 순간 댓글도 안 달죠 아예 안 보죠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 진짜 이대로는 아무튼 안 되구요 정말 조만 보니 비디오 게임 채널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영상을 좀 골고루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릴 거에요 왜냐면 어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 될 거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맛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입맛이 바뀌려면 제가 노력을 해야되요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구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루토를 많이 보시는 분들께 나루티미스톰퍼를 나루티미스톰이라는 게임을 보시는 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분들께 계속해서 다양한 영상들이 있다는 걸 알려야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식이 좀 허접하죠 음 제대로 좀 만들어서 뭐 일주일 단위로 삼일 단위로 앞으로는 계속 올릴 테니까 제가 이런거에 짜증보다는 많은 응원 또 이풀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공략방송에 진짜 많은 시청을 진짜 매일매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는 항상 밤새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좀 조만문 비디오게임 채널 유튜브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어 골고루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2016년도에 저의 소원입니다 진심으로 네 어 짧은 짧은 ppt는 아니었지만 어 또 영상에 대한 또 성과 나루토 영상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 추가적인 또 어 당부의 말씀 드리고 어 어 여기서 또 영상을 Mol 보 ray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ican 으 이 으 으 아멘